아 이게 그냥 전통요리네 어딜 가나 있는거 보니까 맛있어요 이거 아 너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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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리아 아 또 사주려고 했어요 착하죠 안녕하세요 천리제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굉장히 아름다운 라우르 파키스탄입니다 제가 정말 너무 여기가 좋아요 지금 온지도 굉장히 좀 오래됐고 방금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사주려고 하잖아요 그쵸 참 좋은 곳입니다 좋은 동네다 보니까 벤치에 여기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사람 불러가지고 워낙 인건비가 싸니까 팁 좀 주고 이렇게 메뉴 같은 거 그냥 불러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옆에서 이제 꽃을 파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뭐라도 팔아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지금 가볼 곳은 여기에요 M.O.B. 미니스트리 오브 버거즈 아 살라말라톤 헬로우 I'm getting smoky bbq 아 분위기 되게 좋아요 이렇게 디자인이 되게 잘 돼있고 야외에서도 먹을 수 있네요 아 웃음이 갑자기 깜빡이요 어흥이 뭔가요? 사회에서 구입하거나 그 일을 하는 일을 하세요? 일단은 당신의 일을 하세요? 최고, 파티스탄에서 구입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파티스탄의 방법이 아니라 네? 그는 항상 누군가가 있는 일은? 모든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는 지가 모든 경우도 있는 일을 하세요 모든 경우도 있는 일을 하세요 어떤 국내?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아 아 아 아 when you come to korea hit me up i'm being serious no we will leave you 와 진짜 맛있겠다 대박 아 한국 수제어 버거에 진짜 전혀 뒤지 않아요 와 여기 역시 한국의 청담동이랑 포 리스트 자체 Cher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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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pay what I eat 물들 no ok then I will buy YOU I will buy you coffee If you have time Tim Holtone No he has time but we can't its Korean culture if you buy me dinner I have to buy you dessert its Korean culture 내가 커피를 구매했다면, 한국의 문화에 대한 존재하지 않나요? 한국의 문화에 대한 존재하지 않나요? 우리는 한국의 문화에 대한 존재하지 않나요? 내가 잊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내가 커피를 구매했어요 우리는 여행을 원해요 내가 존재하지 않나요? 네 그럼 내가 커피를 구매했어요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에 대한 존재하지 않나요? 어쨌든 저는 제가 노력한 것 없이 한국에서 태어났던 이유만으로 이게 가격이 저한테는 싸잖아요 그래서 얻어먹는 게 뭔가 좀 죄짓감이 들어요 그렇다고 부자한테 저도 돈 많은 사람한테 얻어먹는 게 안고 왔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해주는 배려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보다 10살이나 어려워요 다 근데 이렇게 얻어먹는 게 뭔가 되게 죄스러운 마음이 있죠 한국 마인드로 그래서 커피 사주면 되니까 그렇죠? 너는 다른 사람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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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르를 떠나는 마지막 날에 운이 좋죠 좋은 사람들 만나고 항상 저한테 유튜브 댓글로 어떻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 뭔가 행운을 타고났다 제가 중학교부터 별명이 럭키어였습니다 학교에서부터 팀 홀튼이 있어요 제가 6번 지났어요 거의 매일매일 커피를 먹어야 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열어주고요 더 조합하시파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하루 되세요 너무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하루 되세요 정말 좋은 하루 되세요 정말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더 파키스탄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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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더 많이 계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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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이제 호텔에서 자고 다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도시를 이동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버를 타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이슬람 하바드라는 여기의 수도 파키스탄의 수도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오늘 버스 여기 파키스탄에서 가장 럭셔리한 버스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제가 예약도 해놨고 지금 시간이 제가 또 늦게 나와가지고 아...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우버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어떤 고등 뭐 고속버스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이래서 비싼 버스 불렀는데 왜 이렇게 작은 거 같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이게 딱 10분이 도착했어요 제가 지금 9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남았어요 어디냐고 이런 거 참 미리미리 도착해야 되는데요 그쵸? 와... 이게 진짜 한국에 있는 어떤 버스보다 더 훨씬 좋대요 큐커넥트라고 이게 볼보 버스입니다 볼보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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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한번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ate든 후에 recognized 당연한 거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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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B 3B atto 우와 3B 와... 이거밖에 없어요 1 2 3 4 4... 오열밖에 없습니다 이 큰 버스에 이야... 헬로우 주사 6입니다 아 원래 혼자 앉을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해봤는데 누가 있을 줄 몰랐네 와 장난 아닙니다 역시 이렇게 하면요 화장실도 굉장히 잘 되어있죠 와 이게 변기랑 손 씻는 곳이랑 잘 되어있구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물이랑 다 파는건가봐요 아이스박스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네요 우와 뭐야 이거 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콘센트까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노트북을 콘센트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 핸드폰 충전할 수도 있고요 영화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음악도 있는 것 같고 팟캐스트도 있는 것 같죠? 비디오 오디오 다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지방을 왔다갔다 할 일이 꽤 있어서 우둠 버스 뭐 이런거 많이 타는데 와 이 정도는 사실 한국에 인천공항 가는 버스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얼마냐면요 이게 4,995 루피거든요 22,800원 그래서 굉장히 뭐 한국사람한테는 이 정도 서비스를 누리기에는 굉장히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아주 아주 초 럭셔리 버스라는 거 평균 월급이 사실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니까 당연한 거겠죠 비행기에 비즈니스석처럼 딱 갇혔어요 이렇게 완전히 딱 이렇게 분리되는 와 공간입니다 와 이걸 눌러볼게요 이렇게 카펫도 다 잘 깔려 있어요 와 땡큐 땡큐 이게 지금 여자분이 서빙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슬람 문화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를 누가 갖고 왔냐면요 대우가 갖고 왔습니다 대우가 여기 처음에 고속버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여자 승무원을 내세워요 그때 처음에 여기 포니처에서 반발이 많았대요 미쳤냐고 어떻게 여자가 외관 남자한테 서빙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했는데 대우가 밀어붙였던 거죠 근데 이제 반발이 그 정도로 심하진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하나의 문화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저렇게 히잡을 쓰고 남자에게 서빙을 하는 걸로 그래서 물을 이제 서빙을 해 주셨는데 이따가 음식도 서빙을 해 주실 거 그래서 음식도 다 조일을 해서 우리한테 주거든요 굉장히 재미있죠 목급이에요 이렇게 세이버와봐 나 내일 있겠어 이렇게 식사도 할 수 있어요 커피도 이렇게 있구요 주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옆에 분이 쓰시는 거는 삼성골드입니다 와 삼성골드 진짜 비쌀텐데 한국에서 그냥 200만원 하나요? 여기서는 한 400만원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 밖에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여기 큐커넥트 이 럭셔리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완전 최상류층 대부분은 그냥 로컬 버스 타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미드클래스는 대우 버스 탄다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느끼는 이 만원의 차이는 우리가 느끼는 만원의 차이랑은 확실히 다르니까 그렇죠? 저는 21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21만원 얼마나? 8만원에 15만원 이제 쉬는 시간입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되요? 15분 오 장난 아니게 덥네요 여기가 원래 정류장인가봐요 한번 볼까? 밖에서 휴게소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 확실히 여기는 무슬림 컬처가 굉장히 장난 아니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아일랜드에 갔을 때 6인실을 잤었거든요 2018년때 그때도 거기 무슬림이 있었는데 갑자기 시원닥 되니까 저 양탄자 같은 거를 맨날 갖고 다녀요 딱 깔더니 거기 6인실에서 갑자기 기도를 막 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아 이렇게 과자 팔고요 이렇게 커피도 팔고 아 화장실도 이렇게 있고요 저 여기는 돼지를 안 먹어요 돼지는 비천에서 안 먹고 이렇게 양이 있고요 양고기가 많네 이런게 딱 파키스탄 휴게소인가봐요 와 수풀 피우는데 이게 안 마실 수가 있겠나? 이건 치킨이네 아 저기 맥도날드도 있고요 아 KFC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오 맥도날드도 있고 오 맥도날드도 되게 잘 되어있죠? 이야 오 한국인은 아예 똑같네 키오스크? 아 전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해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겠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천원 하네요 거의 땡큐 소 마치 땡큐 재밌는게 확실히 도시를 벗어나니까 영어가 안 되게 해요 전기가 확실히 자주 나가는 것 같아요 그쵸? 빨리 가야겠다 아 이렇게 피자 옷도 있었구나 다 있네요 그래도 여기 파키스탄에 맥도날드 갔다 오니까 이렇게 서빙이 되어 있어요 오 와우 땡큐 여기 치킨 한 조각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기 코울슬로 그리고 샌드위치 이렇게 있네요 맥도날드에 잘 사온 것 같아요 네 일단 굉장히 따끈따끈합니다 와 역시 럭셔리 버스라서 맛있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에 대해 그들에게 사온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비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아우 좋다 오랜만에 저장해놨던 거 많이 보면서 금방 왔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라호르에 진짜 꽤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다 너무 좋았어요 정말 오바 하나도 안하고 다 너무너무 좋았는데 한식을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그나마 인고판계 일식이랑 중식이었어가지고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살라말라쿰 아리구슬라 아살라말라쿰 아살라말라쿰 아 진짜 왜 이렇게 작냐 큰 거 불렀데도 땡큐 땡큐 아시만시만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게 여기서는 굉장히 큰일입니다 아가복음 아악 뭐 역주행 같은데 아 귀여워 와 골든 레트리버 아 나이스 와 예쁘다 스크리아 와 되게 순하네 어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와 이게 무슨 식당이 아니라 집안에서 이렇게 그 음식을 하나봐요 한국식 음식을 그냥 집인 것 같아요 뭔가 사장님께서 바로 저를 보셨는데 히처시지오라고 하시네요 아 이렇게 여기서 집안에서 이렇게 식당을 하시는구나 제가 너무 힘들었던게 한식을 제가 3주동안 단 한번도 못 먹었어요 아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거 한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라면만 먹었거든요 외국인 이만큼 하면 이제 아 저도 안돼요 저도 무조건 한식이 있어야 돼요 뭐가 맛있어요 사장님 김치찌기도 괜찮고 김치찌기 무조건 먹어야죠 아 진짜요 그리고 3000 루피면 한국보다 조금 비싸네요 만한 삼천원 4천원 어 근데 돈이 중요한게 아닌데 지금 너무 먹고싶어서 군만두 한번 더 취해보세요 군만두 괜찮아요 네 군만두 할게요 그러면 군만두랑 삼겹살 김치찌기 삼겹살 김치찌기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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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찌기어 여섯개에 한 8천원이네요 와.. 땡큐 와.. 와.. 삼겹살 김치찌기 와.. 삼겹살 김치찌기 와 삼겹살 먹다니 파키스탄에서 와.. 와.. 그냥 뭐.. 그래도 먹을 수 있다는게 어딥니까 막 한국에 그만해서는 아니지만 제가 해외를 다니면서 한식당 항상 가거든요 정말 다 맛있지만 특히 유럽은 뭐 유럽에서는 워낙 한식당도 치열하기 때문에 다 맛있어요 특히 뉴욕 이런 데는 너무 맛있고 LA는 뭐 그냥 한국이구요 그래서 맛있는 게 뭔가 디폴트인데 제가 진짜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라고 했던 데가 스리랑카 강식당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 콜롬보에 와.. 거기는 진짜 한국에서도 그 정도 맛에 김치찌기를 먹어본 적이 있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냥?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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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인? 예.. 호텔 좋다 그쵸? 와.. 호텔 좋다 그쵸? 우와.. 들어가서 들어가면 호텔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방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아.. 뭐냐 이거 야.. 무슨.. 콘도도 아니고 여기가 이제 318호 319호 그리고 320 대기심 하하 어.. 괜찮죠? 그래도 저는 책상만 있으면 돼요 책상만 있고 그냥 침대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는 옷장인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세면대랑 이렇게 샤워하는 곳 잠만 자고 편집하면 되니까 이슬람 아벗도 이렇게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럭셔리 버스 타보고 이동하는 게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원했고 나오니까 덥네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가족분들도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슬람 아바드 파키스탄에서 히철리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즉시 감사합니다.